아, 탐색 위치가 너무 안좋은데? 곰탱이 부활하면 무슨 짓인데 부활이 한 번밖에 안 돼요 이미 한 번 썼어 정말 좋네 탐색! 재단 하나 이상한 알 뭘 찍을까? 탐색 찍을까? 탐색 탐색 오! 뭐야, 다음 섬인 줄 알았더니 뭐 이거 뭐 2018 izon 임 Otto 큰 Gothic 여농 면 잊 엔 엔 Rod 엔 엔 텍 오르 이п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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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마지막 턴이네 얘가 와... 도망도 못 가고... 어떻게든 숫자는 줄이자. 어? 어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뭐야? 뭐야? 야 뭐야? 야!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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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마하게 많이 나오네 진짜 물량으로 가자고? 니 이 게임 해봤냐? 이 게임은 물량 올릴 수 있는 게임이 아닌데 흐으 아 이거 얘는 한 턴 더 냅둬도 되는데 봄탱이가 한 번은 맞아줄거란 말이야 흐흫 아야 개아프 아니 뭘 이렇게 아파어 오 와아아아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미칠노래 지금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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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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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흐음 일단 뱀 두마리 아이고 아이가니 사자 두마리 사자 두마리 여행자의 의복 이것도 레벨업 되네 이제 돈이 너무 없다 돈이 진짜 너무 없다 돌피부라도 사줄까요? 이거 쓸만할 것 같은데 나중 가만 어디서 돈을 버나 어디서 레벨업 하나 어 이것도 있다 이 돈 줄 테니까 싸게 해달라고 그래 천만한 감사합니다 오 여기 개구리 있는데 약간 약함이 있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약간 약함은 진짜 꿀이지 모든 애들이 나보다 쎄 모든 애들이 나보다 쎄 뭐야 이거 뭐야 뭔 일어난 거지 지금 뼈 마법 이동에 사용되는 뼈더미로 전장에 3개 뿌립니다 선택한 뼈더미로 아 매복같은거구나 뼈들 주제에 뼈들 주제에 뭐만있다 죽는거 아니야? 대부분 그런데 신기하네 난 자폭해가지고 터진줄 알았어 뼈들 주제에 빠스락 빠스락 겁나 시끄럽네 뼈들 주제에 뻥 이거 윤회 죽은거 어떻게 확인하지? 이거 윤회 죽은거 어떻게 확인하지? 윤회 죽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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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정으로 킬을 따라구 아 그런것도 업적있나? 업적이란다 그 뭐야 그 뭐라고 해야되냐 과제? 함정케이스 탐색도 해야 되는데 홀드! 어디 갔지 탐색 미연 아트색